유튜브 바이블스쿨 성경이 보인다. 개인성경 10단계. 오늘은 제 여덟 번째 시간. 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예언서를 읽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이해하고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예언자들은 당시 왕과 제사장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개시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동의입니다. 예언자들과 역사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개시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이해하는 것은 곧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언자를 이해함과 동시에 예언자를 둘러싼 역사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언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했던 예언 문학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학의 장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언자들이란 누구인가? 먼저 예언자들은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왕을 하기 위해서는 유다지파에서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독특하게 혈통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출신들 중에서도 예언자들이 있었고 귀족 중에서도 목동을 하다가도 농사를 짓다가도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긴급한 호출이죠. 그 역사에 어떤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문학적인, 시학적인 수준이 되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예언자들 중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소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비주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생도들의 모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그들의 의견과 달리하는 다른 예언자들 그룹과의 경쟁관계, 대립관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눈을 뒤집어서 멀리 일어나게 될 어떤 신비로운 미래의 일들을 점치듯이 그렇게 맞추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하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24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1번이 다 예언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의 말을 다시 재탕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들려지는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미래의 소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하의 말씀이고 예언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기 빼기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언자들의 친학적 토대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예산 언약 바로 모세 언약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이수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 나단의 신탁 다이수의 언약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언약적인 토대 위에서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온 열방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정해서 열방에 빛이 되는 백성이 되었을 때 세계의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뼈대거든요. 그래서 이 뼈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예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늘 중요한 토대가 율법을 중심으로 한 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잘 지키지 않게 되면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주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약과 율법의 토대 위에서 복과 저주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관한 메시지에서는 그 심판의 예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와 불의가 판칠 때 이 율법과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촉구하면서 율법의 정신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언약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과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심판의 결과로 이 땅을 잃고 이 가난한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이 이 율법과 언약에 신실해서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율법을 잘 지키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은 뭐냐면 허락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오래 길이길이 살 것이다.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율법과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역사 속에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들과 새로운 비전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점점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예언자들은 후반기로 갈수록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지고 오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로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바로 이러한 큰 그림 안에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서 예언자들은 주전 8세기부터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시리아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우라루트, 우라루트 산지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아시리아, 여기가 아시리아 지역인데 아시리아가 혼란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전까지 아시리아의 위협 아래에서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앞에서 봤듯이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문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빠른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보내서 음행하는 북이스라엘에 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를 다시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정의와 공평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이 우라루트의 침략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가난한 상태죠. 이 아시리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전 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시리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확장기로 들어가서 최전성기로 올라갔다가 바벨로니아가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미가와 나홈, 스바니아를 보내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전 6세기로 들어가기에는 훨씬 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상황이 더 긴박해지죠. 신흥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이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런 훨씬 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오바디아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바벨로니아에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돌성전은 너희가 구원하지 못한다. 이 성전 중심주의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들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로니아 땅에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이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고 난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바벨로니아도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가 200년 넘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와 관련해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귀한에서 돌아오게 되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학계와 스가레가 예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그들에게는 회의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자를 보내서 이제 곧 있게 될 종말의 시대와 그리고 그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게 될 엘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예고를 합니다. 이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사약이 끝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 양식을 사용했을까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소송 양식이 있습니다. 소송 양식은 말 그대로 이 법정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고대에 법정에서 있었던 판사와 변호사, 검사 그들이 이제 법정 다툼을 벌이잖아요. 그런 법정 다툼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것은 이 법정 다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고 그리고 근거를 얘기를 하고 판결을 하고 그리고 근거를 얘기하고 판결을 하고 너희들이 이런 이런 죄를 저질렀지? 난 이렇게 죄를 선포한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양식입니다. 자 그리고 화양식이 있습니다. 화양식은 조주양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화했을 진저, 뭐 뭐 뭐, 화했을 진저, 뭐 뭐 뭐, 화했을 진저, 뭐 뭐 뭐, 그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저주를 선언하다가 마지막에 최종 판결, 이게 이제 화양식인데 이런 화양식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용을 하셨죠. 화했을 진저, 석의관들과 바리세인들아, 화했을 진저, 석의관들과 바리세인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종 선고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때 당시 헤러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하셨던 예수님의 이 화양식도 구약성계의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화양식을 다시 재사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대언자 양식,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대언자 양식이 예언서에 자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글 성전을 읽을 때는 이것이 다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서들의 대부분은 은문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의 행위 예언을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죠. 3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 똥 똥을 구워서 뭐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행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행동 예언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행동을 통해서 충격적인 요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언자 노릇하기 되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에 임지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것은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신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